고맙습니다. 아 지금 액션이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30개 빠르게 찍을 거예요. 시작! 자 카메라 가끔씩 봐주면서 읽으면 돼. 그냥 그렇게 내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자. 어린이집 전담 주치 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소입하면 의사는 주기적으로 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질환 여부 등을 진단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소아과학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동일반 아동들이 에너지 재빙국 여덟흥국은 반세기만에 현대적인 에너지 수거 제기와 효과를 갖춘 나라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상중고란, 에너지 안보와 사회적 상상성 을 대리적인 사업원을 드려 호기포시 터펙동현과 정홍동 글재 탑적하우기터를 사찰오로 신설한 것보다 detective입니다. 니다. 고춧가루 아, 그냥 옆으로 아, 파워 우리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에요 다야 다야 우리가 이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안 켈 것 같아. 푸딩, 푸딩, 푸딩. 한글자막 by 한효정 액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연탄입니다 리어카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에 길게 늘어서서 전달하는 걸음 들어서 내가 풀어주나가 풀어주나가 어떻게 해 시이이이이작 시이이이이작 시이이이이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칠하고 있네. 당연해, 당연해. 신뢰이 틀어버려. 신뢰야. 이거 사인 뽑아줘. 이거 좀 뽑아. 나 장애한테 뽑아줘. 그러니까. 봐봐, 봐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